미국의 범죄자들을 제압하는 분들을 보면 이런 거 맛있어야 눈만 딱 나와서 창들고 이거는 지금 본 가죽 같은데 음? 자 이 제품 역시도 메카닉 장비 역시도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의 후원사가 없네요? 어디 갔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의 이지호 감독입니다 오늘은 서킷 위에 패션 인디고의 OTD를 아르보를 합니다 근데 OTD가 뭐냐? 잘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서킷 위에 패션하면 드라이버 슈트를 빼놓을 수 없는데 금지주 선수의 슈트 외의 장비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가장 큰 슈트인데요 신기하게 되어있어요 한 벌로 되어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 경기 중에 사고가 났을 때 드라이버가 의식이 없거나 화재가 나면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마샬들이 와서 이걸 잡고 아 이게 달려있긴 하지만 쓸 일은 없어야겠네요? 그렇죠 없는 게 제일 좋죠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불현 소재로 다 지금 되어있어요 재봉선에도 다 이제 불현 소재의 실로 다 되어있고 마감 처리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불현 소재의 실로 다 되어있습니다 아 전체 다? 네네 차량에 화재가 크게 발생해도 드라이버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저는 이제 팀을 옮길 때마다 슈트를 이제 새로 1년에 한 번씩 받아서 그러면 슈트가 몇 벌 있겠네 그렇죠 보관해요? 네 보관하죠 근데 그 팀 106 그거는 회수를 줬다 뺏어간 어쨌든 저도 레이스를 한 20여 년 했는데 그동안 거쳐간 팀의 드라이버 슈트를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 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엉덩이가 파란색이면 금방 시커메질 것 같은데 따로 입어도 상관없어요? 방염 기능에는 문제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드라이버 슈트를 세탁기로 돌리면 좀 더 데미지가 받아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손세탁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옷은 수입품뿐이 없어요? 국내에서는 따로 커스터마이즈를 제작해주는 업체가 있거든요 저희가 테스트 때나 급하게 슈트를 필요로 할 때 그쪽에서 제작을 맡기는 편이고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피아 인증을 받아서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FIA에서 이렇게 공인을 해줘요 이게 없는 제품은 공인된 레이싱에 참가가 불가능해요 이게 지금 프린팅이라고 했잖아요 후원석화 바뀌면 옷을 바꿔야겠네요 그렇기도 한데 사실 이게 좀 특별한 경우인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프린팅을 하자고 패치 작업을 해서 패치를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레이싱하는 TV 보시면 드라이버들이 작은 패치들이 막 붙이고 있는데 그게 다 돈이에요 레이싱TV 운영하는 비용 및 다 저희가 노출을 시켜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겉옷은 이렇게 있는데 맨몸으로 입나요 이거? 팬티만 입고? 그렇지 않고요 방염네일이라고 해서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방염네일을 입습니다 기능은 같은 거네요? 네, 같죠 상의 그리고 하의 긴팔이네요? 여름에도 긴팔인가요? 그렇죠 일단 주 목적이 안전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감자 쫄바지네, 쫄바지 기능성 쫄바지 방염돌바지 퇴근 숭한 자리에 갖다 붙여놨지? 이게 또 지금 다 공인 공인됐다고 공인됐다고 이렇게 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죠 그럼 이거는 레이스 슈트보다 더 수량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자주 갈아입어야죠 그렇죠 저도 한 세 세트 정도 레이스 한 번 할 때 보통 몇 세트 정도 가지고 세 세트를 딱 입어요 연습, 예선, 결승 따라 입나요? 현장에서? 아니요, 그냥 햇빛에 많이 갈 수 있습니다 햇빛에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제 옆에 옷이 마시고 자, 그리고 또 양말이 있어요 양말은 이게 허접해 보인다 근데 이게 제가 좀 많이 신어서 그러는데 이게 좀 약간 기본적인 스탠다드 모델이 더 깊게 올라오는 양말도 있어요 화염에서 라이버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도 역시나 인증 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자수도 안 되고 하니까 실로 꽁혔네요 실로 꽁혔네요 이게 떨어지면 이 양말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버려야죠 그리고 슈즈 이거는 지금 보면 가죽 같은데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크게 봤을 땐 재질이라고 볼 수 있죠? 천의 재짐 여러 가지 재질이 있는데요 드라이버들마다 취향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조가죽 같은 경우는 변형이 좀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좀 약간 타이트하게 신는 걸 좋아해서 이것 역시도 방영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진짜 몰라서 저도 진짜 몰라서 저희 제작진분께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가 비가 올 때 바닥이 젖으면 네 해들하고 미끄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비 오는 날엔 팀 스태프들한테 왕대접을 받습니다 레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차까지 업어져 준다거나 아니면 시트에 앉으면 마른 걸레로 헝겊이나 천으로 와서 신발 바닥을 약간씩 닫고 있습니다 이게 미끄러워서 순간 삐끗하면 사고가 날 수 없거든요 비 오는 날 왕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이버들은 비 오는 날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손이랑 닿는 장갑이 있죠 네 그립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스티어링 재질 가죽이냐 스위드냐 장갑의 소재하고도 되게 중요해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스티어링 재질에 따라서 장갑이 같을 수도 있고 장갑 재질에 따라서 다른 걸 선택해야 될 수도 있고 머리 쪽으로 넘어가서 헬멧을 그냥 쓰진 않겠죠 그 안에 두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쓰는 미국의 범죄자를 제압하는 분들이 보면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눈만 딱 나와서 손 들고 이게 천이 좋아서 뭔가 되게 좋아요 좋아요 미국 TV 이거 역시 또 방염 소재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방염 소재로 되어 있고요 기능성으로 얇게 나온 것들도 있고 아 이제 헬멧에 대해서 실로 헬멧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제 마이크랑 이어폰이 이제 헤드셋이 인서트가 되어 있어요 네 헤드셋이 인서트가 되어 있어요 외부에 무전기하고 연결만 되면 그렇죠 이거 이 하나만 딱 연결하면 다 이제 되는 거죠 또 장점이 뭐냐면 추가 파츠도 달 수 있어서 보시면 앞에 물 먹는 이 이 빨대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 호스를 연결해 주면 바로 이제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음 이 도색은 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따로 없고요 헬멧은 드라이버 소유거든요 네 그래서 이 드라이버의 색깔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게 드라이버가 직접 의뢰를 해서 페인팅을 하고 또 보시면은 저희 스폰서에 없는 이 로고들도 있어요 헬멧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 누가 끼치지 않는 선에서 개인 스폰을 네 붙을 수가 있죠 옆에 이거 뭐예요? 여기 볼트 하나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양쪽에 튀어나와 있는데 한스 제품을 이제 장착하는 연결고리? 명칭은 한스고 기능적인 부분은 뭐죠? 네 드라이버가 큰 임팩트를 받았을 때 이게 없게 되면 목이 앞으로 꺾이면서 중추신경제가 다치잖아요 음 그걸 방지해주는 그런 사고를 그래서 사고에서 드라이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정착을 하는 거죠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다 하고 있는 데 지금 아 가세요 한스는 시트에 고정이 되고 드라이버는 머리를 이렇게 그렇죠 어 많이 안 움직이네 네네 앞에 꽁 사고가 나면 딱 머리를 잡아주는 네 스트랩이 큰 충격을 받으면 조금씩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또 임팩트가 있을 때 전번보다 못하게 드라이버들을 지켜주겠죠 그럼 이게 그때 사용했던 한스예요? 네 그때 사용했던 한스예요 그래서 스트랩을 갈았어요 아 갈았어요? 네네 보니까 제가 재보니까 길이가 다르더라고요 아 이게 늘어나서? 네네 저는 이거 한 번도 안 바꿔봐서 저는 사고를 잘 안 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드라이버가 아니었어 난 그런데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드라이버 장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기한이 있어요 사용 기한이 네 맞습니다 그 기한이 끝나면 제품이 뭐 사고도 없고 멀쩡해도 멀쩡해도 레이싱 사용을 못하는 거죠 네 그렇죠 대회 때마다 사용하는 피아 넘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8858-2010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번호 노출되면 안 돼요 아 그러나요? 그럼 이거 아니야 괜찮아 그냥 한 얘기야 대회 레귤러이션에 보시면은 그 장비에 이 시리얼 넘버를 가진 장비는 첨가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정해놔요 그런 거를 잘 따져보시고 장비를 바꾸든가 이렇게 하셔야겠죠 아 이게 그럼 전체를 따지면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천만 원 이상 하지 않을까 천만 원 이상? 네 거기다 천만 원 이상 되는 개인 장비를 1년 정도 주기로 계속 바꿔줘야 되는 네 그렇죠 와 이게 차에만 돈 들어가는 게 아니네 그렇죠 드라이버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장비들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바꾸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 개인 장비를 지금 알아봤는데요 저도 이제 알고는 있지만 뭐 김준성한테 모르는 척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 이 시간에 다 다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아마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메카닉의 경기장의 패션 네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용 메카닉이 도움을 주실 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플라이트 핸드 워레이싱 위케닉 양수용입니다 자 그럼 장비가 쭉 나와 있는데 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드라이버 장비하고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슈트부터 볼까요 자 이거 블랑팡 때 이거 입으셨다고요? 네 실제로 입었던 슈트입니다 그럼 이건 메카닉 복이에요 아니면 드라이버 복이에요? 드라이버 슈트랑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메카닉 복 같은 경우 이런 걸 개인 장비들 수공구들 이렇게 좀 거치할 수 있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없는 걸로 봐서는 이게 드라이버 복인 것 같고 메카닉 복을 좀 소개해 드리는 슈트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블랑팡 때 이걸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입은 이유가 있나요? 네 그때 당시에 규정에 따라서 슈트를 제작을 해서 입었었고요 그때 규정이 거의 뭐 드라이버 슈트와 특사했기 때문에 국내 레이스는 이 메카닉 복을 입는 팀도 있고 안 입는 팀도 있고 국내는 일단 팔다리를 다 가리기만 하면 될 거고요 오버롤 타입의 슈트는 아닌 걸로 알고 반팔이나 반바지가 아닌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메카닉이 주로 차가 PT를 하면 하는 일이 뭐죠? 주로 잭업 후에 탄력 교체 때에 따라서 구비도 아 구비할 때는 화재 위험이 항상 따를 텐데 이거는 내염 기능이 있는 건가요? 내염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 제품 역시도 메카닉 장비 역시도 솔라이트 인디오레이션 팀의 후원사가 없네요 어디 갔지? 이거는 최대한 빨리 저희가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뭐죠? 저도 이제 좀 낯선 건데 배가리구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양쪽 무릎 보호대 아 무릎? 네 이렇게 정착을 밴드로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걸 사용 목적은 뭐예요? 타이어 교체하면서 이제 무릎을 잠깐 굽히었다가 이제 타이어를 빼고 이제 넣고 한번 착용해 보실래요? 어린아이 무릎 보호대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하나씩 착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뒤에 차가 있으니까 네 한번 태도로 힐러트를 풀게 됩니다 풀고서 타이어를 빼고 근데 지금 무릎을 한쪽만 이렇게 굽는데 양쪽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남쪽 네 저는 그래도 양쪽 무릎 다 보호받는 게 좋아서요 한쪽만 하면 좀 이상하긴 하겠다 이거부터 궁금한데 뭐죠 이건? 이거는 이제 방염 이제 팔 토시인데요 그리고 그 디스크 로터 교환이라든가 이제 서스피즈 쪽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아 레이스 중에? 네 팔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쵸 레이스 중에 차가 갑자기 들어오면 로터 온도가 보통 900도 정도? 네 그 옆에서 주변에 작업을 하려면 이런 게 있긴 있어야겠네 네 그럼 이거는 진짜 방염 소재겠네요? 네 케블라 소재이고 방염 소재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슈트를 입고 그 위에 착용을 하는 거죠? 이 안쪽이 아니고 이걸 하고 슈트를 입나요? 슈트 입을 때는 얘를 잘 안 하고요 슈트를 안 입었을 때 아 슈트를 안 입었을 때? 네 아까 레이스 중에 이걸 입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얘는 주로 이제 TCR 경기 때 아 TCR에 불낭팡이 사용을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건 토시고 이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기네 반팔 입구도 가능하네요 이건 자 그럼 이제 팔까지 보호를 했어 손은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손 바닥에 패드들이 달려 있어 가지고요 뜨거운 휠을 잡았을 때 손 바닥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 뒤늦은 또 마찬가지로 방영 기능이 들어가 있고 아 메카닉 전용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네 맞습니다 이건 또 신발하고 또 깔맞춤을 하셨네 이건 어떻게 팀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이거는 팀에서 선택을 해 준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 연두색이 마음에 들어요? 얘 초두색 좋아 음 자 그럼 이것도 껴보세요 한번 자 그 다음에 헬멧이 있는데 드라이버 헬멧하고 차이가 있어요 가볍고 작고 평상시에 이렇게 반모 스타일로 쓰다가 대회 때는 이제 보글을 내려야 대회 때? 네 지금 바라클라바 하시면 노출되는 부분이 눈 쪽인데 눈은 이제 이걸로 보호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 잠깐만 이거 헬멧 혼자 쓰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공용으로 써요 최근에 누가 썼어요 이거? 본인이 쓴 거 맞지? 네 맞습니다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여자 머리카락이 있는데 아 갈색에 머리카락이 쫙 나오는 여자친구 있어요? 네 없습니다 이거 뭐지? 자 본인 인정하세요 여자 머리카락 맞죠? 네 맞습니다 피로 말씀하세요 네 몇 명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착용해볼까요? 헬멧까지 자 이 상태로 지금 블랑팡 할 때 네 피트에서 대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블랑팡 대회 경기장 온도는 몇 도쯤 되죠? 노면 온도는 적어왔을 때 한 45도 정도 되고요 높으면 크게 이제 한 55도 정도 안 더워요? 아 예 많이 덥죠 거의 방염내기까지 입고 이제 대기하고 있으면은 등줄기에 이제 땀이 흘러 내려가는 게 이제 느껴질 정도로 대회는 보통 레이스 시간이 몇 번 정도 되나요? 시티 챌린지 아시아 기준으로는 대회 시간이 1시간 적어도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이러고 계셔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안경은 뭐 개인 소품인가요? 네 안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저는 일할 때 이 안경을 쓰고 일을 하고요 시계도 레이스 중에 착용하는 시계? 네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였죠 이건?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 앤턴? 네 이거는 이제 팀에서 해준 거라고 했고 네 네 이거는 왜 연두색이에요? 연두색 케어를 좀 좋아해서요 네 진짜 좋아하는 거 많네 이건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차량 작업을 할 때 야간에 작업할 때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야간에라든가 또는 이제 밖에서 또는 차 구석구석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할 때가 많은데 그때 이제 프리시피처럼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또 있네요 랜턴이? 이거는 주로 컨테이너 작업할 때 사용하는 그런 랜턴이고요 화물 적재하고 짐 이송하고 할 때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말씀 잘하셨는데 저희는 해외 레이스를 주로 해요 이제 컨테이너로 주로 경기장과 경기장을 이동하잖아요 저희가 해외에 계속 나가 있을 수는 없어서 컨테이너로 뭐 한 개 내지 두 개로 매일 경기장이 바뀌는데 그 경기장으로 이동을 해서 현장에서 컨테이너를 오픈을 하고 피트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차량 셋업이나 세팅이나 어떤 보수 작업이나 그런 걸 하고 레이스를 맞추고 국내에 들어와서 뭐 파손된 부품이나 수급을 받아야 되거나 새로 구매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수급을 하고 다음 경기장 가면 그 부품들이 또 현장에 도착해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해외 레이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국내 레이스를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버겁고 힘이 든 과정이에요 그래도 많이 이제 적응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체계화 돼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수월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더 열심히 레이스를 하게 될 테고요 갑자기 엔딩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싶은데 죄송해요 한번만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못 따라가거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짧은 시간 동안 메카닉 장비에 대해서 의상 패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메카닉 역시도 레이스를 하는 동안은 상당히 더위와 싸우고 있고 많은 스트레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식트 응원하실 때 항상 메카닉도 같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드라이버는 이제 화려한 조명 그리고 카메라 후레쉬 아래에서 이렇게 드라이빙을 하는데 그 이면에 열심히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주시고 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인디고TV 유튜브 채널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양수용 메카닉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입니다 응원할게요 와아아아 고맙습니다